자 오늘은 우영이 초껍놀이 두번째 두부를 한번 해보겠어요 두부 두부 뭐야? 우영아? 먹는건가? 어? 역시 입에 너 보는데 먹는건가? 맛이 어때요? 바로 빼버리는데? 그래도 먹는건 맞는것 같긴하고 맛있나봐 초껍놀이가 아니라 그냥 먹는건데? 야 초껍놀이야 우영아 우영아 아내는 차갑다 엄청 차갑는데 아내는? 우영아 이렇게 이렇게 팔에 만져봐 먹지 말고 만져봐 우영아 먹지 말고 만져봐 우영아 막 뿌식뿌식 뿌직뿌직 막 손으로 하는거야 엄청 아내는 좀 차갑어 초껍놀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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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 아주 가지런하게 딱 그냥 먹어버리네 이렇게 이렇게 아 차가워 차가워서 별로 이렇게 맛이 좋진 않은가봐 우영인데 아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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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 두번째 초껍놀이 하려고 했지만 먹방 두부 먹방으로 끝나버린 운행되 못놀놀놀놀ället itaire 움직임 하하 neck 아 есть juego production 먹방 alcohol aplat 를